아이쿠? 아이쿠? 아아, 알지? 아이쿠? 잘 보이지? 아이쿠, 아이쿠. 정말? 아이쿠. 진짜로. 그렇지! 헤이! 알지, 알지. 아이쿠, 아이쿠. 어따, 어따 신난다. 어따, 어따 신난다. 어따, 어따 신난다. 어? 결정아. 나와요, 지금 나와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트루 나 이거 아는데? 야, 쉽다 알어, 알어? 가사 알아요? 내가 안 해 어, 알어, 알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멤버 두 명 함께 불렀습니다 멤버 두 명 함께 불렀고요 이서향이 스타트 그리고 어, 이거 바뀌었나 보다,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어, 안 된다 너 안 돼? 다시 한 번 해 안 돼, 안 돼 된다 돼? 나 안 돼 누가 안 돼? 동현이 형 팬 안 된다는데 그냥 둬요? 네 진짜 팬이 오히려 좋아 백과가 바뀌었네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 럭키비키 럭키비키 럭키비키, 럭키비키 럭키동키 럭키동키 그럼 백과 박스 밑에다 같이 쓸까요? 자, 우리 아이브의 히트곡 자, 신논 씨 박스 봐 오픈! 내 마음은 오케이 가급, 가급, 띠고 죄송한데 아이브 노래 맞죠? 지금 약간 비비 노래 같았어요 비비 넋살갑니다 오픈! 날 닮은 눈동자는 여기서 못 놓치고 뛰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들은 추 주 날 닮은 눈동자 어디야? 내 안에 뛰어나는 내가 지금 감정들은 주 주가 뭐야? 진짜 비슷하다, 맞아 주가? 어? 이거 매운 거 먹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오픈해줘요 와... 여기 날 닮은 눈동자 이거 다시 듣기 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영화가 붙었는데 영화를 잘 모르겠고 어떤 발음이었냐 내 안에 빼고 가게 피어나는 후 내가 지금은 앓고 앓은 감정들은 후 아, 감정들은 후 분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영어 같은데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들린 대로 날 닮은 눈동자는 내 안에 빼고 가게 피어나는 후 날 같지가 느끼는 감정들은 주 한해 오픈! 불러볼게요 뒤쪽에 안 들리더라고요 앞에서 잘 들리다가 날 닮은 눈동자는 내 안에 빼고 가 은은은은 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아... 나 이거 아... 기억났어? 감정은 뒤에 감정은 뒤에 감정은 뒤에 잡았어요 진짜? 진짜로 감정은 뒤에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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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오픈 김정은이라뇨? 자, 오픈 아, 진짜 마지막에 딱 세 글자 그림자가 있었어요 감정은 그림자 그리고 빼곡하게 앞에 진짜 이거 눈가에 빼곡하게 이거 진짜 작게 들었는데 그리고 눈가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기미 기미라고? 네 눈가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기미? 탱구 갑니다 탱구 오픈! 날 담은 눈동자는 오드 아, 오드 어 아, 오드 아, 오드 어 빼곡하게 뭐 빼어나는 향기 나는 감정들은 뮤드 아, 메이크업 아, 뮤드 mud 태어나는 감정들은 트루 오 오 트루 트루 날 담은 눈동자는 오드 아, 근데 그거를 요은시가 다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저는 완전 추억 여행이야 추억여행이야 네 아, 나 이거 아는데 야, 쉽다 난 이거 노래가서 다 하는데 다 있어 지금 determined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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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이브 좋아했어, 아이브 얘가 SNL에서 장원영이거든요 누구요? 장원영이거든요 누구요? SNL에서 장원영이거든요 누구요? SNL에서는 장원영 부작했어요, 이거? 장원영 담당, SNL에서는 장원 담당이래, 장원 장원, 장원, 장원 장원급진 장원급진 SNL에서는 장원급진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아이브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얘기하고 되게 빨개지네요 네 자 SNL의 장원급진 오픈! 이거요 널 닮은 내 눈도 자는 블루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트루 오, 맞는 것 같아 중간은 좀 못 들었고 중간은 좀 못 들었고 중간은 이거 들으면 아는데 제가 그거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다 알아요, 진짜 오드, 자유가 이거 오너 오드! 오드에 맞고 오드! 자유가 이거 오너 오드! 오드에 맞고 오드에 맞고 블루도 있고요 트루! 트루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룰을 이렇게 막 다 오드, 블루, 트루! 영어를 꼭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영어를 꼭 해야 돼? 네? 그림자는요? 네? 그림자는 절대 없고요 블루, 오드, 트루는 진짜 맞아요 와, 맞네, 맞는 것 같아 블루, 오드, 트루는 진짜 맞아요 와, 맞는 것 같아 영어만 우리가 다 보면 네, 좋아, 좋아 저기,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난리 났다 가장 아, 뺄까스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난리 났다 가장 아, 뺄까스 했어요? 네? 뺄까스 오픈했어요? 안 했는데요? 뺄까스 오픈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픈했어요? 어우야 내 아들? 내 아들 누구보다 어두워 뺄까스 누구보다 그러면은 저기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웃기려고 쓰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들리는 대로 불러보세요 네? 불러보세요 저는 아까 들리는 대로 썼습니다 네, 아들 시청자 분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어떤거죠? 아니, 지금 아니, 내 아들 누구보다 어두워 그 말은 그냥 좀 알아봐요 자 나의 아들 누구보다 어두우라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들리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갑니다 파스파 오픈 이게 매일 듣는 사람들이랑 매일 안 듣는 사람들이랑 책, 이번에 책 썼어요? 책 썼냐고요 예? 책 썼어요? 아니, 진짜로 안 들려요 저도 이렇게 들려요 아, 지금처럼 저도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거 영향받아서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내 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공개합니다 자, 원샷 가장 많이 맞춘 분은 둘 다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인공 자, 장원급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원급제 좀 준비해요 장원급제 긴장하고 있고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장원급제! 장원급제! 이러면 확실하다 출연 2회 만에 원샷 예은 장원급제 장원급제 출연한 지 2회 만에 원샷 사자입니다 나 미쳤다 나 이거 만 나 미쳤다 나 이거 만 100% 맞아요, 진짜 찢었다 이건 한 번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자, 그러면 요건 파는 예은 씨 한번 밀어주죠 밀어주세요 네 어? 다독찬도 있잖아 다독찬도 있고 아, 이거 그럼 끝난 거예요 저기 다독찬도 있어요? 진짜 다독찬도 있잖아 조금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조금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조금만 겸손합시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겸손할 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올까? 한 번에 맞춰서 아니, 일단은 정보, 정보 그렇지, 할 건 해야죠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글자수입니다 보여주세요 36번째 잘 맞춰주시고 이 노래 곡 정보 들어갑니다 예 사랑하면서 갖게 되는 다채로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름 씨 네 스피드하게 하시죠 영어 몇 개입니까? 영어 세 개 세 개 세 개 오드 블루 트루 맞아요 예은 님은 치고 나간다, 예은 씨 첫 줄이 눈동자니까 위에가 블루가 아니라 오드일 확률이 높지 그리고 높죠 오드가 위에가 높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줄 혹시 두 번째 줄 시작 빼곡하게 맞아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 블루 아, 블루가 여기 들어가요?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 하면 글줄 딱 맞아 너무 맞는데? 너무 맞는데? 너무 맞는데? 눈가가 없어요, 눈가? 너무 맞아요 조금만 겸손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탱교바스 일단 오픈할게요 정리됐대요 어? 이건... 다시 듣기? 오케이, 가자 써야죠 아직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끝났네 이거 끝났네 날이야, 날 날? 날 날 앞에 가사와 연관해 보면 널 보면 널밤을 빛나고 있어 그러니까 날 닮은 아, 널이 나왔으니까 날이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뒤에도 내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내가고 그 중간에 내 안이고 그러니까 위에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조금만 웃어 주실래요? 너무 지금 정색한 것 같은데? 의견이잖아요 내 피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열됐어요 날 닮은 눈동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날 닮은 것 같아요 한 애는 닮음이래요 날 닮은... 누가 날 지켜보고 있으면 그 눈동자에 내가 담기잖아 닮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날 닮은 날 담근 담근? 날 담근? 지금 담근? 담근주도 아니고 뭘 담궈요 형님? 날 담궜다고? 그만 담궈요 이견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붙였어 또? 정답이라고 안 해 왜 이렇게 붙였어 또? 정답이라고 안 했잖아요 말을 안 해 그 수리 하지 말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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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색하지 말고 정색하지 말고 정색하지 말고 의견을 낼 수 있어 조금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냐?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유연하게, 인건성 예스트끼리 싸운 거 처음이야 튜브, 튜브 빌리는데 얼마요? 튜브 튜브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싸우지 너무 재미없어요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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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워 갑자기 왜 싸워 지금 백가스의 호흡이 좋아서 자기 옷을 한 번 보고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 형들 왜 싸우냐고 이 형들 왜 싸우냐고 이 형들 여기 와서 왜 싸워 다시 듣기 갑니다